불공룡의 진화 쥐라기 말 인농으로부터 시작된 불공룡의 진화 여정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겨우 1m에 불과했던 인농은 6m 길이의 3톤의 거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불공룡의 진화 살을 뒤집는 놀라운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산동성 주청시 7천만 년 전 백악기 후기 지층에서 공룡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엉뚱한 화석이 깨어있었습니다 바로 이 불입니다 산동성 주청시 산동성 주청시 산동성 주청시 산동성 주청시 산동성 주청시 아시아에서 최초로 불달린 공룡 화석이 발견된 것입니다 중국의 불달린 공룡이란 뜻의 시노케라톱스 8m 길이의 5톤 무게를 자랑하는 시노케라톱스는 북미의 센트로사우루스와 매우 비슷합니다 집중이에요 농구는 주변에 쓰여있는 것도 똑같고요 산동성 주청시 산동성 주청시 산동성 주청시 산동성 주청시 아이구는 평소에 생 deploy 수행 하여구 이기별에 연기시 다음 방역에 다시 전해서도 북미